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장미리입니다. 오늘 선생님하고 며칠 전에 봤었던 3월 전국 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16번부터 30번을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내가 왜 틀렸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념이 부족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세요. 자 그럼 16번 먼저 가볼게요. 자 그림과 같이 각 A가 52도고 예각삼각형이 있어. 근데 이 A, B, C 예각삼각형의 외심을 점 O라고 했을 때 자 B, O라는 선분의 연장선이 그 A, C라는 이 선분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잡겠대. 그리고 그때 이 B, D의 길이와 B, C의 길이가 같대요. 오케이 그럼 요렇게 요렇게 둘이 같대. 그럼 얘들아 D, B, C라는 삼각형은 이등면 삼각형이겠다. 맞지?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O가 외심이라는 건 그럼 다시 말하면 A, B, C라는 삼각형이요. 이렇게 안으로 내접하고 있는 형태의 원을 그려보면 그 원의 중심이 점 O다라는 얘기잖아. 그럼 그 점 O로부터 A, B, C까지 이어보는 요 선들은요. 결국 반짐의 길이랑 다 똑같아야 돼. 맞죠? 그럼 얘들아 B, O, C라는 것도 이등면 삼각형이 되겠다. 그치? 자 그런데요. 내가 B, A, C라는 요 52도라는 각은 B, C의 호를 원주로 하는 원주각이네. 그러면 B, O, C는 동일한 호를 공유하는 원의 중심각이니까 이 원주각의 두 배 104도가 되어야겠다. 그쵸? 그럼 이게 104도가 되면요. O, B, C가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76도를 반반씩 나눠가줘야겠네. 그럼 38도? 38도. 됐지? 자 그리고요. B, D, C가 이등면 삼각형이니까 요 각이 38도면 자 180도에서 38도 빼보세요. 그러면 142도가 나오죠. 자 이게 반이 몇이야? 71도지 얘들아. 즉 요만큼이 71도? 요만큼도 71도인 거야.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O, C, D의 크기니까요. O, C, D가 어디예요? O, C, D는 요만큼이야. 요만큼. 그럼 내가 요 각의 크기와 38도를 합친 게 71도가 되려면 요 각의 크기는 몇 도면 돼요? 33도면 둘이 더해서 71도를 만족하겠다. 그쵸? 아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? 5번이다. 자 요렇게. 구할 수가 있었겠네요. 자 해서 16번 한번 해결해보고요. 17번 갑시다. 다음 그림은 어느 수학 전시관의 입장권을 나타낸 것인데 자 이 입장권은 이 고객용과 회수용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대요. 그런데 이 고객용의 부분의 넓이가 전체 입장권 넓이의 5분의 루트 15래. 그때 회수용 부분의 넓이가 4일 때 입장권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봤네.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전체 입장권의 넓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가 그냥 x라고 한번 잡아볼게. 그러면 이 전체 입장권 넓이의 5분의 루트 15가요. 요 고객용이래. 그럼 봐봐. 요 고객용만큼은 x 곱하기 5분의 루트 15를 한 넓이다 이렇던 얘기죠. 그리고 회수용은 정확히 넓이를 알려줬어. 몇이라고? 4라고. 그럼 얘들아 회수용의 넓이랑 고객용의 넓이를 합치면 어쨌든 전체 입장권의 넓이 x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. 그럼 내가 이걸 식을 작성해볼게요. x 곱하기 5분의 루트 15 플러스 4를 해준 게 몇이다? x다.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.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입장권의 넓이니까 난 x를 구해야 되는 거야. 그치?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처음에 이렇게 x로 둔 거예요. 그럼 봐봐. 자 4 좌변에 남기고 x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x 이렇게 두께. 그리고 x로 묶어.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x야.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요. 자 분모 5로 다 통분해서요. 1은 5분의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통분이 되었고 이거 곱하기 x가 4다. 이렇게 정리가 되죠. 그러면 우변에 x만 남기려면 앞에 곱해져 있는 5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5를요. 좌변으로 넘기세요. 그럼 잘 봐. 4 곱하기 5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5 가 x다. 자 그럼 이렇게 곱해서 20이고요. 20 나누기 5 마이너스 루트 15예요. 자 나 이거 분모는 항상 유리화 시켜줍시다. 그러면 이 무리수가 포함된 식의 가운데 이 무리수의 부호만 반대인 수를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맞지? 그럼 봐봐. 자 5 마이너스 루트 15 5 플러스 루트 15 얘 계산해주면 자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똑같은 항들이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형태로 곱해져 있으면요. 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오죠. 5 제곱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 그럼 이게 25 마이너스 15다. 이렇게 정리가 되네. 그러면 오케이 분모는 10이야. 그리고 분자는요. 자 20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15였으니까 여기 정리할까요? 약분 약분 2 이렇게 된다. 해서 따라서 요 전개하시면 2 곱하기 5는 10이고 2 곱하기 루트 15는 2 루트 15다. 네 이렇게 나오고요. 이게 바로 x고 x가 입장권의 전체 넓이가 되는 거예요. 됐어? 자 이렇게 해서 17번 정답은 1번 이렇게 한번 구해보았고요.